KB국민카드가 고객들의 항공사 업종 관련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닌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결과에 따른 주식 투자의 팁을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렸던 여행 수요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전후 항공사 업종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항공사 매출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첫 해인 2020년 항공사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52% 줄어든 뒤 2분기부터는 70에서 80%대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 2분기는 73% 급감했습니다. 이후 사회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국내 여행길이 열리면서 작년 4분기 매출액은 65% 감소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 매출액 감소폭이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한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는 26%였지만 올해 1분기는 16%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정부도 단계적 하늘길 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행, 항공 등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제선 항공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은 두 달 만에 20% 이상 반등했고 하나투어도 올 들어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들 종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수영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의 동력은 화물보다 국제선 여객 운임 수준과 수송량 회복세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 상향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하나투어에 수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행의 수요 자체가 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은 일단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실적이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마진율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